여러분 정말 노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노래를 들면 우리가 훌쩍 10년년으로 사실들 우리가 남은 가사, 브랜드의 가수라는 대로 망쳐졌습니다. 그를 불똘기 위해 노래를 너무 좋게 만들었습니다. 숨어오는 바람 속에 의해서 이 자국을 선호합니다. 박수는 원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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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수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이스라엘 아들 낙기에 나아지고 있네 이스라엘 아들 낙기에 나아지고 있네 이스라엘 아들 낙기에 나아지고 있네 이스라엘 아들 낙기에 나아지 이스라엘 아들 낙기에 나아지 이스라엘 아들 낙기에 나아지 ㅋㅋㅋ 아아 와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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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우리 우리 친구 오빠 오늘도 제가 보다 그래도 오늘의 무릎은 이펙트로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무섭네. 와, 나와나와나. 연옥이 언니, 연옥이 언니. 연옥이 언니. 연옥이 언니. 연옥이 언니. 연옥이 언니. 반갑습니다. 아우, 성공했어 성공. 못 배고 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드릴 텐데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로운 한 마디. 네, 소로운 한 마디. 네, 소로운 한 마디. 불에 불을 수십니다. 2,500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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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저희는 인사드리고 올해도 인사드리게 되는데 참 건강을 보시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신곡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반갑습니다. 드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안기전거를 추억인지 모르겠어요. 네, 바바바라는 학생들. 아셨죠? 네, 같이 반수해드리고 박수쳐서. 손, 치면서. 네, 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아니에요? 네. 네. 자, 바람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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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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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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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